눈치를 보며 하루를 연명하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학창 시절 오직 대모만한 공로로 현생을 넉넉히 먹고 사는 인간이 좌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일종의 생존 법칙일 테니 이해가 간다만 좌파와의 특별한 접점도 없는 잘 배웠다는 인간이 좌파 짓에 동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 설령 그것이 직접적인 돈이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무엇이건 간에 잘 배운 것이 빠르고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슬모 무의미를 넘어 박행이 아닐까?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휘둘러서 권력의 정점에 이른 인간들에게 이마 깨지도록 대가리를 조아리는 지식인들의 면면을 보자 의사든 변호사든 박사든 또 뭐든 이렇게 잘 배웠다는 인간들이 고작 화염병과 쇠파이프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연명하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많이 배웠고 또 잘 배운 것을 자랑하지 마라. 좌파와 보수를 나누는 것은 배움의 크기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보수를 고뇌하는 것에도 배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딱 하나 양심만 있으면 된다. Nevada 아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